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불교학 연구소 향가 만협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향가라는 산 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향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손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무도 이야기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이러하신 요청에 따라 틈나는 대로 향가의 핵심 이론을 엄선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학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가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라 향가 원왕생가 첫 문장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원왕생가는 삼국유사의 배경기록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신라 문모왕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광덕이라는 신발장사와 부부가 되어 경주분왕사 서쪽마을인 서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광덕은 농사를 짓고 있던 엄장이라는 사람과 친구였습니다. 둘 다 재가 불자로서 극락왕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의 남편 광덕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엄장이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엄장이 여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친구의 철을 탐냈던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지 않고 승나가였습니다. 욕정에 가득 찬 남편 친구의 요구에 응해 함께 살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분왕사 서리마을에 해가 기울고 이웃고 밤이 되었습니다. 엄장이 여인과 정을 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분왕사의 당간지주와 분왕사 서리의 일몰 모습입니다. 여인과 염장이 그때 바라보았던 일몰의 모습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갖고자 서두르는 엄장에게 여인이 말해주었습니다. 남편 광덕은 10여 년 결혼생활 중 한 번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여 극랑왕생할 수 있었다. 당신은 동방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서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근심화해 주었습니다. 엄장을 걱정해 준 것입니다.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엄장이 원효 대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그때 분왕사에는 원효 스님께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엄장은 원효 스님으로부터 정관법을 받아서 열심히 수련했고 마침내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원황생과 배경기록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교호또 고잔지에 있는 원효 스님 그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원효 대사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실제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삼국유사는 향가마다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향가가 주이고 배경기록이 종입니다. 향가와 배경기록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경기록을 알아야 향가를 풀 수가 있고 향가의 풀이 결과를 알아야 그 배경기록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삼국유사에 배경기록이 없었다면 향가의 해독은 사실상 불가능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과 관련된 논문을 이미 두 편이나 합계에 발표했고 공식으로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향가 제작법 관련 논문의 제목입니다. 제작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향가문자는 뜻글자와 일타쌍피글자로 되어 있다. 일타쌍피글자라는 것은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였다. 일타쌍피글자는 뜻글자도 아니고 소리글자도 아닌 제3의 글자다. 향가문장은 노랫말, 청원, 보원으로 되어 있다.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향가는 뜻발의 법칙으로 읽힌다. 향가의 구절 중에 앞글자는 향가의 뜻으로 읽고 뒷글자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사진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원앙생가의 첫 문장입니다. 붉은색 박스입니다. 원앙생가 첫 문장 12글자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들의 뜻과 발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은 달월입니다. 하는 아래하, 이는 너희입니다. 나 너 할 때의 너희입니다. 비교적 어려운 글자입니다. 등등등 이러한 글자들이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들의 뜻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뜻 그대로 단순하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달 플러스, 아래 플러스, 너 플러스, 밑 등등등 이런 순서입니다. 이 뜻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조금 의역해 보면 달 아래 내가 사는 곳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곳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이렇게 풀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에는 뜻발의 법칙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맨 뒤에 네 글자 정, 거, 사리 가 바로 뜻발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들의 뜻과 발음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장정 플러스 가다 플러스 주다 플러스 리입니다. 앞에 글자들은 뜻으로 읽고 맨 뒤 글자 리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습니다. 이 글자들의 뜻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정이란 누구냐? 장정은 남편의 친구였던 엄장을 말합니다. 향가 문자는 뜻 글자와 일타 쌍피 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맨 끝 글자 리 라는 글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타 쌍피 글자였습니다. 리는 근심하다 라는 뜻과 리 라는 발음으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 라는 뜻은 근심하고 있다 라는 뜻은 여인이 욕정에 사로잡힌 엄장이 서방정토로 가지 못할 것을 걱정해 주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발음으로는 장정에게 가져 리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리 라는 글자는 뜻과 발음으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언 플러스 보온으로 조립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리 라는 글자의 뜻이 청언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욕정에 빠진 엄장을 걱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빌고 있는 글자였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 쌍피 글자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 12글자 중에서 11글자는 뜻글자였고 마지막 글자 리 라는 글자 하나만이 일타 쌍피 글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제 양주동 박사님의 풀의를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향가 문자를 뜻글자 또는 소리글자로 보셨습니다. 월은 달로 보았습니다. 뜻글자입니다. 하는 하라는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거부가 바두가 할 때의 혹격 조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것은 이라는 소리글자 저, 더 이것은 더 라는 소리글자 역은 이라는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이하 등등등 13글자 중 11글자를 소리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풀어낸 글자들을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쭉 나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달 플러스 하 플러스 이 플러스 태어 플러스 이 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달아 이제 서방과장 가샤리고 이렇게 풀이됩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풀이 과정에서 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방 염정 이 네 글자 중에 염정 이 두 글자를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먼저 이 염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 생각을 다음번에 다음에서는 조금 발전시켜서 걱정하다라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을 속어 비속어인 걱정이라는 말로 비틀습니다. 걱정이라는 속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았느냐 생각 생각에서 걱정 걱정에서 걱정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바꾸고 가면서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염정 할 때 정이 있지 않습니까 염은 걱정이고 걱정에다가 플러스 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걱정이라는 염정은 걱정 플러스 정 걱정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정 하면 꼭정 적으로 정으로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기상천외한 기법이 나옵니다. 장에 가시는 시골 할머니들에게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면 장에까지 간다. 이 말을 장에 까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해서 장에 까장 할 때 꼭정이라는 성격을 까장이라는 말로 완전히 크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까장은 마침내 현대에 까지다. 이렇게 양박사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서방 염정을 서방 걱정 정으로 풀더니 여섯 단계의 말을 계속 바꾸어가지고 서방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계속 비틀어대는 과정에서 증거는 없고 주장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주동 박사님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오구라신베이 경성 제국대학교 교수 그 뒤를 이어가는 김완정은 안진 서울대 교수 등 대부분의 유력 연구자들께서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의 비판이 없는 동조가 뒤따릅니다. 향과학은 논리나 증거는 없고 주장과 담합만이 판을 치는 그로테스크한 학문세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서방 염정을 보시죠. 현재 이 서방 염정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의 풀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과 제작법은 이 서방 염정을 서방 정토라 생각하고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양주동 박사께서는 이것을 서방 염정을 서방 가장 이렇게 풀어놓고 계십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배경기록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이해놓은 결과가 어떤 구절을 풀이했다면 그 풀이해놓은 내용이 배경기록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서 풀이한 것이 옳은지 그린지를 판단한다는 방법입니다. 배경기록 비교법으로 향과 제작법과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 결과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과 제작법은 정거사리 이 네 글자를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배경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광덕의 아내가 남편에 죽은 후에 남편 친구 엄장의 집에 가서 같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풀이 결과와 배경기록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첫 문장 월하 이좌혁 서방염정 거사리 견 이 글자들을 달아 이제 서방가장 가샤리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달이 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덕과 엄장이 서방정토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향과를 풀이한 결과와 배경기록의 내용이 두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기록 비교법입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곳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장정에게 가져와야 하리 이것과 양 박사님의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샤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 결과는 배경기록 비교법에 따르면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 결과는 어느 정도 틀렸냐 고쳐쓰지 못할 정도로 틀려 있었습니다. 오구라 신베이의 향과는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풀어야 한다는 그 가사를 따라서 향과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구라 신베이의 이러한 가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논문을 이미 발표했고 등재까지 시켜놓았습니다. 향찰 가설 재고 제의와 향과 창작법 제시 그리고 도설가의 신 해독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검색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현재까지 향찰 가설을 폐기하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반박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반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자들은 향찰 가설이 얼마나 틀린 이론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학계가 조용합니다. 그러나 학계가 아닌 다른 분야는 시클사클합니다. 강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울산에서 제일 가는 일반지인 경상일보의 2023년 5월 12일자 일면 톱 보도입니다. 또 이 신문은 경상남도의 유력 신문인 경남 매일일보 사진입니다. 2023년 6월 12일자로 일면 톱으로 저의 향가 제작법에 대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까지도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견 만협집이 향가였다. 이러한 재화로 일면 톱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가 온통 시끄러운데 우리 국내 학계만 산중의 사찰처럼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지금까지 원앙생가 첫 문장을 풀이해드렸습니다. 원앙생가의 전체적인 풀이는 제가 앞서 방영한 저의 강의를 검색하여서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검색어는 김용해 원앙생가 18편 이렇게 유튜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다라는 향가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향가학 개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